다 보셨나요? 대충? 다 보셨나요? 여기... 여기... 디마? 애니의 세임의 애들이에요 세임 올라가요 올라가요 입구에 다 있죠? 네 음식 먹고 올라갈게 올라갈게 세임 33레벨 이렇게 옵차할게 올라가요 세임 애들 스킬 돌리는 중 마운트 업한다 오케이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계속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와봐 더 와봐 지금 박을게 깊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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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박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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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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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빼게 사우스 이스트로 링가라 빨리 빼빼 빨리 빼빼 더 빼빼 그래서 디펜서가 웨스로 빼빼 좀만 더 빼빼 5초만 더 빼빼 지금 이스트로 갈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 바로 위에 언덕 위에 şok 언덕 위에 얹에 샤샤은 레지 빼면서 웨스로 빼요 살짝 빼봐 땅 언덕으로 x6 계속 와 와 upd를 다시갔 learner 키럽하면서 창스키쓰키스 내려와 싸수키즈 내려와봐 나와 Sal수키즈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갈게 같이 Union 턴줴해주면서 노스턴하게 지금 위숖게에 살짝 붙어있는거roph 노스턴 담아가 으어옵 노스로 올라갈게 노스로 노스로 올라갈게 여러분들 노스로 올라갈게 야 제발 레집비라 노스로 한번 다음에 노스로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